여러분 안녕하세요 쥐브입니다 오늘은 바인이라는 게임을 계속 해볼까요? 이 게임이 정말 재미있어서 끝단가지 하고 싶은데요 리더보드 게임 시작 여기 네 네 맞아요 지난번에 그런 안좋은 거 있어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해볼게요 제 생각에는 지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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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 아 아 아 혀가 남았어요 혀들이 없앨 수 있어요? 혀들이 부어줌 다른 방법을 해야해요 혀가 남았을 때 혀들이 없었을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hmm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 좋아요 oh 잠시만요 hmm oh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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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... 모르겠어요 생각났어 생각났어 나 정말로 음... 정말로 본격적으로 정말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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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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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해요? 안녕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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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 생각이 났어요 네 좋은 생각이 났어요 강아지 한번 볼게요 도둑 ै이너 이 보증 눈빛 저는 보증 아 기억이 났어요 세..생각이 났어요 음..먼저 이거 두번째 이거 어때요? 음.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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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군요 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왜 이거 있어요? 안돼요. 안녕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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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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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어떻게 자라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잠시만요. 아니에요. 두 번째. 이거. 세 번째. 아니요. 세 번째. 세 번째. 세 번째. 세 번째. 세 번째. 세 번째. 네 번째. 맞죠? 세 번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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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뭐지? 아, 뭐지? 아, 뭐지? 아, 뭐지? 왜 그래요? 이거 다요? 이거 다요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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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너무 오래가보여 제 생각에는 이렇게 더요? 맞죠? 아 네 신기해요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도 재미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제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와 네 재미있었어요 개발자님 잘 개발하셨어요 이거마야 크라운님의 분노다 크라운님의 저주 크라운님의 분노 크라운님의 엄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크라운님을 뵙고 죄를 구하라 저주 크라운이 크라운 또 다 다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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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 시청자 분들이 여기 가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한국 개발자를 지원하려면 한국상 게임들을 사보세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bye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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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e...